구매력 조금 있는 성인이 유튜브용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라면 딱 두 개만 봅니다 LCD가 옆으로 나와서 회전을 하는지 그리고 센서가 풀프레임인지 물론 영상 퀄리티에 투자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으로 촬영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뷰티 유튜버나 아니면 먹방 유튜버 같이 그냥 실내에서 딱 카메라 세워놓고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고 진짜 제대로 된 카메라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캐논의 EOS R6예요 참고로 그 경쟁 심한 일본에서도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 봤더니 판매량이 R6가 1등이더라고요 그만큼 카메라 메이커가 모여있는 일본 본진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아무튼 먼저 이 회전 LCD 여러분들이 카메라맨 촬영 스텝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면 혼자서 자기 자신을 촬영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안 돌아가면 꼭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생해가면서 잘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삼각대에 놓고 한참 촬영하고 나서 확인해보면 내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거나 중간에 메모리가 꽉 찼다든지 뻑이 났다든지 혹은 배터리가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계속 찍고서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또 이 LCD가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열린다거나 혹은 이 아래로 열리는 기종들도 많은데 그 마이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열었을 때 화면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다 뭐 브래켓을 달아가지고 옆에다 마이크를 달고 화면을 위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LCD가 옆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히 풀프레임 센스의 바디가 뭐 고감도의 노이즈나 또 광각 또 뒷백경이 확 날라가는 뭐 심도 표현이나 모든 면에서 풀프레임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을 한다면은 풀프레임 바디를 무조건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바디도 그렇지만 이 풀프레임용 렌즈가 뭐 APS-C 크롭 바디의 어떤 렌즈랄지 아니면 마이크로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크고 무거운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외부에서 이동 많이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풀프레임 센서 바디는 살짝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결국 최근에 핫한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R6 그리고 R5 그리고 타사의 모델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 너무 좋은 카메라인 거는 맞는데 AK 영상을 많이 찍으신다 그러면 뭐 R5로 가야겠지만 AK도 사실 파일 사이즈랄지 또 어떤 편집에 부담감이나 또 촬영 시간의 제한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4K를 메인으로 촬영을 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R6가 R5보다는 50그램 정도 가볍기 때문에 저는 R6도 괜찮은 거 같아요 또 비디오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전혀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썼는데 이번에는 더 빨라지고 이 포커스 잡는 사각형이 피사체를 따라다니는 게 이전에는 막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따라다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60프레임으로 따라다니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게 피사체를 더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뭐 뒤를 돌아 있다거나 아니면 또 동물까지도 이게 너무 잘 트래킹을 해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또 색감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어 이분은 참 영상 색감이 좋다 무슨 카메라 쓰시나 하고 보면 꼭 캐논 카메라를 쓰세요 뷰티 유튜버들의 뭐 피부색이나 혹은 뭐 해외 브이로거들이 이렇게 찍을 때 풍경 같은 거 이쁜 색감의 영상을 찍는 분들은 거의 다 캐논을 많이 쓰셔가지고 뭔가 제 머릿속에는 색감 하면 캐논 카메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실제로도 쓰면서 색감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요 물론 뭐 고수분들은 로우파일로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보정을 거치면은 기종에 따른 색감의 변화는 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첫째로 우리가 모두 그런 후보정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런 후보정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유튜버들이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또 씬마다 이렇게 색감 만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캐논 카메라는 찍고서 그냥 후보정을 하지 않아도 색깔이 이뻐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진 모드에서의 또 오토포커스였던 정확도와 속도를 보고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퍼 능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진을 막 연속으로 찍어도 막 버벅임이 없고요 또 셔터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고급죠 또 이번에 오축 손떨방 기능이 바디에 내장이 됐거든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EOS R 바디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핫렌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돼가지고 동시에 들고 찍은 게 아니라서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살짝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품을 대여 받으면서 렌즈도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먼저 이 렌즈는 50mm에 조리개가 1.2니까 아웃포커싱이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돼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한번씩 나오는 뒷배경이 많이 뭉개진 인물샷은 다 이걸로 찍었거든요 물론 좋은 만큼 가격과 덩치도 조금 만만치 않기는 한데 인물 많이 찍으실 분들은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렌즈는 15에서 35mm 줌 렌즈인데 이것도 조리개 값이 2.8로 밝은 편이죠 외국에 브이로그 열심히 찍는 분들은 풀프레임에 이 정도 광각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서 촬영을 한다든지 실내는 또 뒤에 벽이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실내에서 한화각에 많은 것을 담고 싶다든지 여행지에서 풍경을 찍는다든지 할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말 최애 화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4K로 촬영을 할 때 FHD로 찍을 때보다 1.07배 크롭이 존재해요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촬영 시간이 30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좀 길게 말할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뭐 다니면서 좀 짧게 짧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발열 테스트는 사실 크게는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뭐 바리가 풀프레임이고 렌즈도 제가 이번에 막 사용했던 게 50mm 1.2 렌즈 이렇게 굉장히 밝은 렌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뭐 결과물 하나만큼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오니까 감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RF 마운트 렌즈들 중에서도 좀 가볍고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또 RF 마운트 아답터를 사용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뭐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들과 다 호환이 되니까 기존에 캐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